Yeah, box boy I'm ready, call your plan 시간은 벌써 2019년 그 새끼 인연은 마치 18년 같이 같이 낫지 않은 딱지 세금이 맞지 않은 좌파들의 복지로 높지 나라 망이 가는 꼴 내게만 보이는 게 아니야 거를 봐봐 사라지는 낭가밤 마 마차로 말아 끈다는 멍청한 소득주도 나라랍을 말아먹으던 거 더 세금 또 지들 맘대로 울리고 울리려 별의별 짓다 걸리고 땅값 또 지들 맘대로 정하는 미친놈들이고 미친놈들이 난 보고 독지다라 까대던 까불던 깝지던 깔 보고 깎아내리던 김정은 독재를 빠는 놈이 더 독재질하고 난리났네 너의 맘속엔 붉은 별과 다과 달라지지 않는 가랑과 내려와 내려와 사라져야 너 빨간 얼굴의 사람들 아 좌파들은 대가리통 비었네 나라 망친 이 거짓말을 막으련답게 대변인은 변명하려 대변을 집으로 써 바둘다 안 맞죠? 질문도 안 받던 나의 밤 불 꺼진 도시 속 니온 라이트 넌 이제라도 알까? 저 좌파들의 민낯 거짓말 그들의 낫 가부장 그들의 밤 586 좌파 꼰대들의 세상 내가 씹어주마 이 씨발라 이 개새끼들 모두 다 개새끼보다 못한 집단지들밖에 몰라 몰래 민간이 사찰 지산빨이 빼기찰 거짓변명은 내부고발자가 말한 양심과의 마찰 일자리 다 줄이고 얼른 탓말하던 좌중새끼 말했던 말과는 다른 결과만 나오고 나무나서도 잘했다고 배째 그래 저게 바로 침도 좌파 너의 맘속에 묽은 결과다과 달라지지 않는 가난과 내려와 내려와 사라져야 너 빨간 얼굴의 사람들 아 망해간 사람들 꺼진 간판에서 엎뜰 빌어먹을 문재앙이 만든 망할 결과들에 이놈 지지한 인간도 길거리에 나앉고 나서 깨닫기 시작해 붉은 나라의 무능을 쭉 말해왔던 사람들을 모두 적폐라고 불러도 낭불하지 않아 마이크 다 담아 나 또 좌중들을 싹 다 씹어먹고 마라 너의 맘속에 묽은 결과다과 달라지지 않는 가난과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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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야 너 빨간 얼굴의 사람들 너의 맘속에 묽은 결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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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